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던 언니와 형부는 아이를 입양하기로 합니다. 두 사람은 입양한 아들을 친자식으로 여기고 정성껏 키웠지만 아들은 부모에게 막말을 하고 집을 나가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을 했는데요. 언니가 자식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은 형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2억 상당의 사망보험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생전 그토록 언니의 속을 썩였던 양자와 30년간 함께 산 사실혼 남편. 두 사람 중 누가 언니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될까요? 언니가 사망하면서 그 보험금엠과 관련돼서 누가 받아야 되느냐 고민을 털어놓은 분의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고 언니와 동생이죠. 자매에만이 남아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특히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자매 이야기인데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서울로 상경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요. 진짜 말 그대로 얼마나 어렵겠어요. 굶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을 했고 20대 때 좀 일찍이 서울 변두리의 작은 식당을 하나 열게 됩니다.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백반집을 운영하면서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서 아주 성실하게 잘 살아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 중에 두 자매가 홍기가 차오고 나이가 되니까 언니가 본인은 이미 홍기가 지났다면서 동생에게 빨리 결혼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혼처를 여기저기 알아본 다음에 동생과 어떤 아주 좋은 분을 짝을 지어줘서 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언니는 혼자 살고 있었는데 보통 식당에 오면 손님들과 친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니가 단골손님 한 분하고 친분이 쌓였나 봐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손님이 한 10살가량 언니보다 많은데 처음에는 저녁에만 들르다가 반찬이 맛있다고 하면서 아침에도 들렸다고 해요. 작업 느낌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언니하고 부쩍 가까워졌고요. 그 사람은 결혼에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찌 됐건 서로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살기로 했어요. 다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고 그냥 사실혼 관계로 지내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부는 부부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정을 주고받고 서로 사랑을 하면서 지금 얘기한 것 같은 사실혼 관계까지 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안 생겼나 봐요. 그렇죠. 아이가 좀 생기면 더 사랑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 언니가 형부한테 입양을 제안했고요. 형부도 좋다. 입양을 하자. 그래서 입양을 했는데요. 이 아이가 참 문제입니다. 참 잘 크면 좋은데 어릴 때만 참 이쁘고 귀엽고 그게 다 합니다. 그러면 클수록 속만 새기고 가추를 밥 먹듯이 하고 컸을 때는 아예 엄마 돈까지 막 가져가버리고 그래서 참 그래도 언니는 자식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항상 기도를 했다 그러고요. 또 옆에는 형부가 이 언니를 또 돌봐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는 참 마음이 고운 분이네요. 그렇죠. 입양해서 아이를 잘 키우기를 바랐는데 아이가 어긋나다 보니까 속도는 좀 많이 썩였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이제 행복했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얼마 전에 연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요. 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다 슬퍼했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너무 슬픔이 올라왔겠죠. 특히 형부가 정말 너무너무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이 조카가 왔는데 장례식장에 그것도 늦게 왔답니다. 그리고 별로 슬퍼한 기색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 많이 서운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 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금이 들었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유일한 상속자인 그 조카만이 아마 상속을 받게 될 보험금을 받게 됐다는 통보를 받게 됐나 봐요. 동생 입장에서는 속 썩이고 막 그런 조카한테 돈을 준다라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마음의 기둥이었고 또 언니가 진짜 웨딩드레스 입고 또 아주 착한 아들 통해서 효도받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간 것이 슬픈데 거기다가 또 또한 상속까지 또 그 조카한테 아주 말썽장애 조카한테 간다니까 많이 속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보험 들면 사실은 다 누군가 상속 지정인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자식들에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입양하는 아이에게 사망과 관련된 그 보험금 지정을 아들에게 했는데 일단은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의 어떤 고민이라고 할까요? 궁금증이 뭔지 한번 저희가 풀어보죠. 궁금증이 일단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언니의 사망보험금을 속 썩이는 조카가 아닌 형부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것을 궁금해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언니의 친아들로 되어 있죠. 양자지만 법적으로는 친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친아들로 되어 있는 조카를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좀 바로잡을 수 없을까라는 두 가지 의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고민은 좀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속만 썩이 고리고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제대로 엄마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가 또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언니가 죽은 그 사망보험금을 아들이 친양자로 입양된 아들에게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안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없습니다. 일단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 수익자를 지정해놓지 않으면 상속인한테 가거든요. 일단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일단 사실혼 관계 부부가 동의를 해서 입양을 했고요.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 언니의 아들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고 또 아들 역시 지금 조카 역시 그 사망한 언니의 자식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잡혀지지 않는 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지금 이 사망보험금을 이 삼촌이 전부 다 냈다고 형부가 다 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 이 어찌 보면 이 사망한 언니의 그 아들로 돼 있는 지금 양자로 돼 있는 이 속서기는 이 조카에게 돈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정리해보는데 우리가 보험을 들면 사실은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는 어떤 약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누구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지금 사실혼 관계에 있다 보니까 실적으로 상속의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보험수익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보험의 이익을 받는 자를 보험수익자라고 그러는데 보험수익자를 공란으로 해두면 법정 상속인 뒤 받게 되는데 사실혼 관계는 상속이 안 되고요. 지금 이 아이는 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돼 있는데 실제로 친자는 아니잖아요. 양자잖아요. 그런데 친자든 양자든 친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결국은 입양할 의사의사이기 때문에 입양의 효율은 또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이는 법정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고 또 남편이 만약에 사실혼 관계가 아니고 만약에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면 같이 분배가 가능한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 봐도 저래 봐도 이 아이가 이 아들이 모든 상속 보험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데 제가 하나 번 문제제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자식이 자식된 도리를 해야만 그런 어떤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된 도리는 하나도 안 하고 손만 썩이고 맨날 바깥으로 돌고 어머니 장례식에 왔는데 제대로 일도 안 하고 상주 노릇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주 노릇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제 원래 우리나라 민법에도 해도 너무하면 상속을 못 받게 상속 결격 사유라는 게 있어요. 그 결격 사유가 굉장히 셉니다.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하는 경우 아니면 자기보다 후순위나 선순위 상속자들이 있는데 그걸 못 받게 하려고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다른 사람의 방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효도를 잘하지 않았다. 그리고 상주 노릇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상속 권한이 상실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참 배음망덕한 실제 아들도 아니고 호적상에만 기재되어 있는 친자도 있지만 지금 입양만 한 그런 상황이라면 주고 싶으시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법규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양자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망보험이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은 없고요. 사실 전 더 걱정되는 건 만약에 이 언니가 식당을 계속해서 식당 소유권도 만약에 언니 명의로 돼 있었다면 이것도 전부 다 다 지금 어찌 보면 양자인 이 아이에게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더 그러니까 오늘 상담하시면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사망보험금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 원래 입양을 했을 때의 가족관계 증명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예 원천 무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원천 무효시킨다고 하면 사실은 사망보험금을 탈 수가 없는 거니까요. 원천 무효인데 이게 무효행위가 전환됐다고 봅니다. 원래 입양을 한 아이를 친자로 지금 등록을 한 거거든요. 가족관계 등록부를 사실상 잘못한 거지만 잘못된 거지만 실제로는 친자는 아니지만 입양할 의사가 있다고 봐가지고 입양으로 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관계 등록부를 지금 혹시라도 바꿀 수 있다 하더라도 입양으로 바꿀 수는 있지. 만약 양자가 본인이 동의하면 모르게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법정 소송에 가면 양자한테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가족관계 등록부 바꾼다 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양자로 해달라고 하면 지금 판례상으로는 양자 효과는 지금 봐주거든요. 살았을 때 언니가 조카를 파양하거나 아니면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사망을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친자관계는 친자관계를 끊어주세요 하는 소송은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입양 같은 경우에는 입양을 취소하는 파양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파양을 하려면 당사자가 해야죠.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당사자가 사망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양 절차를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관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남편이라고 하지만 실적인 어떤 모든 권한은 없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다 해야 되는데 엄마가 사실은 지금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파양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사연은 사연을 보내주신 분에게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가족관계 등록부도 변경할 방법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양자가 관련된 사망보험금 전액 수령하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식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속 좀 차리지 않을까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니 그걸 바래야죠. 인간 되기를 바래야죠. 인간 되기를 인간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서 어머니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좀 회안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바로잡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사망보험금 자기가 탈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리고 또 이모한테도 나 죄송했다 사죄하고 열심히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설명한 내용을 보면 사망보험금은 일단은 친양자로 입양이 됐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감사합니다.